우리 완전히 안해지는데 안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좋죠 그러네 야맞습니다 우리 네 명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훨씬 나요 그래서 쫙 보고 손 보여드리고 이야! 예스! 굿백! 승리! 오케이 anyone's coming 자 출발해 하시기 좋아 그래 경규형도 지금 판단 못 내렸는데 형까지 안 타면 안 돼요 내가 다시 전착할게요 아니 어제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안전하냐고 너 전투기 못한다 어? 어마어마하게 그냥 춤 그냥 춤 겁먹어서 그런거 아니죠? 아니야 그쪽 먹지마 겁먹지마세요 전현무야 전현무야 그 아니거든 전현무야 알았다 효우리 효우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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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싹 지나가는데 돌풍이 진짜 돌풍이 하나 다 본다고 우리가 이야 돌풍이 바람도 조금 왔어요 정말 풍넣고 달고 천 킬로를 넘게 와서 결국은 번글번글을 보냅니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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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즈 드디어 이동합니다 야 Let's go to the bund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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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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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 상도에서 봤던 모습을 이렇게 보네 그치? 이야 위에서 볼 때 다르고, 밑에서 볼 때 다르고, 들어가서 볼 때 다르고 진형님 방송에서 볼 때 다르고, 비행기 위에 올려가야 할까? 얘가 지금 영비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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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비나 어! 둘이야 둘이야 짱이야 산이야 아니 내가 몇십 년 살다가 하지만 그래도 수십억 년 정도를 내가 보고 가잖아 그럼 내가 수십억 년을 살았다는 얘기야 맞으면 될거야 야 그거 정말이네? 야 그거 정말이다 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좋겠어 와 아 봐보죠 어우 여기서 봐도 또 느낌이 다르다 완전히 응? 정말 작아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 엄청하네 이게 우리가 하늘 위에서 본 거로는 한 요만큼 아니에요 지금 어 근데 이렇게 놀래 진짜 편하게 지구장에 있는 그런...